안녕하세요. 천지인옥한상제신당 천정궁 호담사 백상제입니다. 니가 풀어라 방책으로 제2탄입니다. 사업장 영업장 잘되게 하는 방책입니다. 요즘 국제적 분쟁이다. 러시아의 전쟁 및 오랜 시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힘에 겨우 아우성들입니다.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일은 그래도 잘 풀리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장을 뛰어나가지만 날씨만큼이나 경기도 답답하여 그래도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. 하고 사업장 영업장 잘되게 하는 방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방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등 수금이 잘 안되고 거래처에 문제가 생길 때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1시안에 자시에 행하며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 전에 수거하여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. 3일에서 7일만 반복하여 행해보십시오. 우선 삶은 유정남 계란을 껍질을 덮긴 후 5개의 결명주사로 임금왕자를 쓴다. 결명주사는 불교용품점에 팝니다. 계란은 종이컵에 담아서 출입문 앞에 1개, 출입문 뒤에 2개, 직원 사무실 입구 양옆에 2개를 놓았다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버리시면 됩니다. 단, 버리실 때 그리고 놓으실 때 일체환란, 일시소멸, 금전성불, 사업성불이라는 말을 하면서 행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방책으로는 생활풍수, 인테리어로 손님과 위팅하는 테이블은 온형이나 타원형으로 바꾸십시오. 앉는 의자는 회전이 안 되는 고정의자가 좋고 상담할 때는 손님을 왼쪽에 앉도록 하고 내 책상과 의자의 배치는 의자는 북쪽을 등에 쥐고 앉으시고 책상은 남쪽을 향해 봐야 전기가 좋다. 사무실에 소 그림을 걸어놓으면 재물이 모이고 말 그림, 팔마도를 걸어놓으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림은 문의 정면을 바라보게 걸고 손님이 들어설 때 바라보게 거시면 됩니다. 또한 식물들은 사람의 키보다는 작은 것으로 두시고 책상 밑에는 아무도 모르게 금전, 재물, 영업에 관한 부적을 붙여두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부적은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려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듯 양법이나 생활풍수, 인테리어로 사무수의 영업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한번 정성을 담아 실행해 보십시오. 영업, 금전, 사업 성불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사업 대박 나시고 성불하세요.